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은 또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걸 또 반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게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관계없이 위에서 내린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한 메디칼 전문 매체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함께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더라도 교육질이 하락할 근거는 없다. 외부 사람들에 비해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외부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의학 교육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의대의 교육질 하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대의 교수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많이 사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내가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한국은 여러분들 우수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갖고 그리고 의과대학 종사하시는 그런 의대 교수나 의료관계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의학 교육을 유지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서면 질의를 이룬 한 모양입니다. 이 교육부의 한국의학 교육은 의평원에 대한 외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대학 교수에서 이런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을 발표한 경험이 없는 개원의들을 5년인가 이렇게 넘어선 분들은 의대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복지부에 의견을 아마 요청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학평가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이 될 거고 그리고 교육질 저하는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단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확정돼서 입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공개적인 성명이나 발언을 통해서 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 단정짓는 것은 바람작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그런 의평원에 관련된 그런 조치들은 아마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서 내려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이분들은 개원이들을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이 없는 분들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게 개원이로 대부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사의 전부된 내용이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우려를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지호 장관은 의과대학 평가원의 의대 교육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해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평원 평가 기준 수준을 좀 낮춰서 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과대학 교육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의과대학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지급적인 목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과대학 교수들은 36곳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평원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교육부가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다소 강압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의평원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의평원의 이런 평가 기준 수준을 낮춰가지고 모두가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나 가는 길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의로현실을 비교적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한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정책을 지르고 해결도 못하고 죄 없는 국민안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병원에 6개월째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전화 오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여러분들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상당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의로사태의 후폭풍 가운데 하나가 즉시에 수술을 못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술 일자가 계속 지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환자분께서 글을 남긴 거거든요. 대학병원에 6개월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일상화 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연 대통령의 가장 절겨입에 인용했던 것처럼 OECD 평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접근하는 것을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증 환자는 즉시에 수술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리님은 현직 의사분이시라고 보거든요. 대개 암이 발견될 당시에는 지름이 2cm 정도입니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지름이 3cm로 커지게 됩니다. 수술을 잡히고 나서 한 달 후에 수술하게 되면 지름이 5cm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수술 때 환자의 이름 환불을 열고 5cm 정도가 되면 그냥 닫습니다. 5cm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고 다 번졌네 하고 그냥 닫습니다. 이게 한국의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겁난 이야기를 지금 현직 의사분이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견때 2cm고 6개월이면 3cm인데 수술 잡히고 나서 오래 기다리게 되면 5cm, 6cm 되게 되면 그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일자를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빨리 여러분들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수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런 고마움을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한 마음을 전혀 못 가진 겁니다. 무식함은 여러분 장땡인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1년 여러분들 미루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3월이죠. 아산병원에 폐암을 이런 전문을 하는 부교수께서 사표를 던짐해서 장문에 글을 기고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떠나기 전에는 환자 진단회가 여러분들 암 발견, 폐암 발견, 폐암 발견, 폐암 발견하면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한 달 이내 수술하게 되면 겁이 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 팀이 건재할 때는 이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겁이 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여러분들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치료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미국처럼 민영화가 철저히 돼서 가입한 사보험회사, 예를 들어 삼성병명 같은 대형회사와 연계된 큰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 보험회사는 엄청 비싼 상품을 만들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보험을 이용할 겁니다. 재벌회장들 가운데 자주 여러분들 암 수술 받기 위해서 외국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도로 그냥 직접 지불하겠죠. 이 현직 의사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싸움인 겁니다. 시간 싸움. 이런 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못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이용한 한 환자 가족분의 육성입니다. 휘기 난치병이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11년간 다닌 가족입니다. 이번 달에 지방 모호 대학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때가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교수님께서 저와 어머니께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며 병원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가실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안 계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1차부터 상급병원까지 모두 다녀본 경험으로 보면 분명 대한민국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할 수 있는 진료나 검사들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기에 처음으로 방송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1차 여러분들 진료기간이나 2차 진료기간에는 도저히 여러분들 다룰 수 없는 중증기기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